지역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대구시가 핵심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사업, 지역시민단체 반대 여론과 함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5년째 제자리 걸음을 반복했는데요. 연말 착공에 들어간다는 발표가 있은 후 해목은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자연훼손과 예산 낭비라는 반대 입장과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대구시가 대립 중인데요. 5년째 이어지고 있는 팔공산 구름다리 논란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권기창 안동대 문화산업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우선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 어떤 사업인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사업은 팔공산 케이블 정상에서 정면으로 보면 낙타봉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폭 2미터 길이 320미터의 다리를 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면적으로 보면 약 1234제곱미터 평으로 보면 약 400평 가까이 되고 또 낙타봉 부지 면적의 159제곱미터 즉 50평 정도 가까운 전망대를 건설한다는 그러한 계획인데요. 사실상 대구시는 인근 케이블카와 안전테마파크를 연계해가지고 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전국에서 가장 긴 구름다리를 만들겠다. 이런 야심창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2015년에 처음 이 이야기가 나온 뒤에 2018년에 실시 설계를 했지만 여러 가지 또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올 연말에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또 갈등이 재점화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민단체의 반대가 좀 지속이 돼 왔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대구시의가 지난 9월이었죠. 9월에 2020년 제2차 공원위원회 회의를 했어요. 해가지고 그동안 잠정적으로 보류되어 왔던 케이블과 구름다리죠. 구름다리 건설 계획을 만장일적으로 통과시키고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추진하려고 하니까 사실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이 성명서를 내고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대구경실련하고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대구경실련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천만 관광도시의 대표적인 핵심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런 구름다리 사업은 사실 조성사업은 원점에서 재금도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특히 이 804 구름다리 조성사업은 굉장히 환경을 파괴하고 또는 시대를 역행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다. 코로나19 시대에 있어가지고 언택트라든지 여러 가지 나중에 모이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피해가는데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다. 특히 이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804에 오래 머무르도록 자연적으로 이제 804 등반을 한다든지 해서 오래 머무르도록 하고 주변의 어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어떤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대구안실련 같은 경우는 더 강력하죠. 사실 804 구름다리 사업 같은 특혜옥을 주장하고 있어요.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특혜옥하고 환경 파괴가 우려되는 데서 완전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도 방금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케이블카 업체의 수입만 불려주는 것이 아니냐 특혜 의혹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80산 구름다리 조성 사업이 케이블 운영 업체에 특혜를 준다.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케이블카 정상부에서 낙타봉까지 연결하는 구름다리를 놓게 되면 아무래도 케이블카를 타고 오는 손님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케이블카의 운영 수익이 올라가는데 수익 케이블카 운영 업체는 혜택을 많이 보는데 이것은 사회적으로 하는 구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케이블 구름다리가 조성되고 난 다음에 케이블카 예상 수익은 연간 30억 원에서 45억 원 정도로 늘어날 것. 즉 매년 5%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이 업체에다가 사회적 한언을 하라고 했는데 뭐를 요구했느냐 하면 케이블카를 교체한다든가 또는 승하차장 및 정상부의 쉼터를 만든다든가 또는 주차장 확장 정도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업체가 자구적으로 해야 될 문제지 한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나 주변 상인들은 공익적 혜택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해서 많은 대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구름다리와 같은 시설물이 관광지 또 유명산에는 이미 많이 있거든요. 이같이 구름다리와 비슷한 시설물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도 지적의 대상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2010년 이후에 구름다리, 출렁다리 이래서 보행현수료 이런 식으로 걸어가는 다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어요. 그래서 전국에 한 170개가 넘는 곳이 설치가 있는데 사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저마다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여주기식 홍보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전국에서 최고로 긴 다리다. 또 전국에서 최고 높은 다리다. 이렇게 홍보를 하거든요. 사실 이게 일정적인 이런 수식을 가지고 있으면 일정적인 홍보 효과는 있어요. 그래서 관광시너지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너무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환경파괴라든지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적이 있거든요. 특히 이번 구름다리 같은 경우는 100억이 넘는 사업들이 대부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투자되는 예산만큼 정말 지역경제라든지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우려들이 있고요. 특히 이번 팔공산 구름다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구는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천만 관광객 핵심 선도 사업으로 사업을 출시한다는 말입니다. 130억이 들어가는데 좀 이렇게 광역의 생산 도시로서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는 대구의 모습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지적이 있고요. 특히 이렇게 구름다리를 설치하면 엄청난 관광객이 모여서 경제적 효과가 나는 것처럼 되는데 실제로 구름다리 조성 계획 안에 보면 주변 상권 활성화라든지 동반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없이 그냥 단순하게 하드웨어 하나 설치하는 그러한 어떤 결과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반대 여론에도 대구시는 사업을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난해 시민원탁회의를 통해서 구름다리 찬반 투표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를 권 교수께서 짚어주시죠. 지난해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과 관련해서 원탁회의를 했는데요. 찬성 입장에서 보이던 시민들하고 반대 입장에 있는 시민들 각각 163명 그다음에 또 유보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 41명 총 367명의 시민을 참석시켜가지고 설명회를 가지고 찬반을 통해서 의견을 모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원탁회의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주제가 팔공산을 보존할 것인가 개발할 것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 의제는 구름다리를 건설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이제 주요 이슈였는데요.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국립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연 그대로를 보존해야 된다. 개발이 되면 도로가 개통하기 때문에 많은 환경제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미 순환도로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환경 파괴는 없다. 또 생활환경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구름다리가 개통이 되면 운영업체에게 특혜가 간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팔공산 개발 보존의 경우 최종 등록자의 42.6%에서 토론 후에 28%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개발은 44.8% 60.8% 즉 토론하고 난 다음에 개발하는 쪽으로 이제 많은 이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구름다리 설치 여부에 관해서는 1차 토론에서는 29.2% 2차 토론에서는 31.5%가 반대로 증가가했습니다. 그러나 설치 찬성은 60.1%에서 60.7%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여전히 찬성하는 쪽이 이제 지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3차에 걸쳐서 실시한 시민의식 조사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1차 조사에서는 찬성이 73.5% 반대가 25.2% 유보가 1.3% 정도가 나왔고요. 2차 조사에서는 찬성이 43.2% 반대가 51.9% 유보가 4.9%로 집계가 됐고 3차에서는 찬성이 65.8% 반대가 28.5% 유보가 57% 등에 따라 조금은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333명에 대해 ARS 조사를 또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찬성이 63.8% 반대가 23.6% 판단 유보가 12.6%가 나타나는데 아마 전반적으로 좀 찬성하는 분위기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과상으로는 찬성이 좀 더 많긴 하지만 지금 1차, 2차, 3차 등등등 명확한 공론화 기준이 없이 찬반 투표를 연이어 실시한 거거든요. 지금 찬성이 많다, 반대가 많다 좀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더욱이 시민원탁회의에서 진행된 찬반 투표 자체도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대구시민원탁회의라는 것이 그동안 의제가 구름다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의제에 있어서 굉장히 정말 공론화를 위한 어떤 원탁회의가 아니고 대구시 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대한 원탁회의다라는 비난들이 상당히 받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구름다리 관련된 어떤 그런 원탁회의도 사실 당초에는 360명, 70명 정도 참석을 시키려고 했는데 160명 정도밖에 참석한 절반도 안 왔잖아요. 이는 대부분 요식행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대의 입장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 참석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찬성하신 분들도 참석하신 분들도 여론조사에 보면 여러 가지 투표를 보면 차이 있지만 또 이제 그날의 어떤 그러한 회의에서도 대구시에서는 구름다리의 어떤 사업 추진과 관련된 어떤 당위성만 설명을 했다는 어떤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탁회의 자체가 부실하다. 그래서 이렇게 부실한 원탁회의에서 나온 투표율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지적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구 환경운동연합 대구 경실련 대구 참여했는데 어떤 시민단체들이 이미 구성돼있고 앞산 그다음에 804 맞개발 저지 대책위원회가 있어요. 맞개발, 함부로 맞개발하는 남개발 저지했던 시민대책위원회인데 이 대책위원회는 굉장히 강도 높은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반쪽짜리 원탁회의 결과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선을 걷고 또 이 낙토봉까지의 구간에 설치한 구름다리는 경관조망을 방해하는 어떤 그러한 쓸모없는 장식품으로 전환할 것이다. 이런 어떤 장애문에 불과하다. 이렇게 굉장히 강도 높게 비난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케이블카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접근하기 힘드니까 여러 가지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처리할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투표에서는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지적을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구름다리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었단 말이죠. 잠정 중단됐던 이유도 반대 여론을 의식했던 것보다도 예산 문제 때문이라고 보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대구시가 팔공산 구름다리를 추진하는 의지는 아주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름다리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것이 국가공원으로 성격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에 대한 것도 상당히 많이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영향조사를 해보니까 또 환경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도 내야 되고 또 주민들 의견도 많이 수렴을 했어야 돼요. 이렇게 쭉 진행을 해놨다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세는데 예산 확보가 딱 걸린 것이죠. 국가균형특별발전특별회계가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서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 예산 중에서 국비 조달에 차질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미 확보한 25억 원 외에 4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국가균형발전회계가 지방으로 넘어와 버리니까 받을 방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올해 140억 중에서 국비 25억 원은 확보가 되는데 나머지 115억 원을 지방비로 해야 되는 이러한 좀 안타까운 현실의 직면에 있어서 대구시가 참 답답할 겁니다. 아무래도 예산, 돈 좀 민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아까 언급하셨듯이 115억이라는 돈은 당초에 국비 확보하고 완전히 다르게 시비가 엄청나게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라든지 시민단체들은 더욱 반발할 수 있는 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했는데 그만큼 경제성이 있느냐 이런 건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와 반면에 가지고 개별카 업체는 아까 언급하셨던 연간 30억 원 이상 해마다 5%씩 증가한다. 이렇게 수익을 예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회화는 어떤 대책이라든지 보면 주변 상권과의 연계 가능성이라든지 상권 활성화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개별카 수입이 대구시의 시세로 돌아올 수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장치가 없거든요. 아까 언급하셨듯이 여러 가지 사회화는 협상안을 보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개별카 운영에 필요한 그런 데에 투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말썽이 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은 행정이 공익이지만 여러 가지 아무리 공익이라 하더라도 보면 지금 개별카라든지 지금 팔구성으로 올라온 개별카도 교통약자, 사회적 약자라든지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름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름다리 계획도 장애인들이 또 교통약자들이 다닐 수 있도록 편의성이 있을지 않는데 그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이래서 시민들의 찬반이 계속 엇갈린 상황인데 이 부분들은 굉장히 예산을 좁먹는 일이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 관련 문제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특히 그동안 건설 안전과 관련한 법령에서는 구름다리 같은 시설이 사각지대가 아니었나요?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구름다리 사업을 조성할 당초만 하더라도 건설 안전 법령이 사실상 전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당시 국토부가 구름다리라든가 흔들다리와 관련해서 법령을 마련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법령이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난 뒤에 해야 된다. 그래야만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이런 주장이 제기도 됐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구름다리나 출렁다리는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이 없어가지고 안전 사각지대가 지금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경기도나 경남 같은 경우에는 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안전성을 확보를 하는데 대구, 경북은 그마저도 이와 같은 안전 가이드라인조차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5년도부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이 중심이 돼가지고 50여일간 전국에 20에서 40만 곳을 진단하는 국간안전진단 대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어요. 이때는 주로 뭐냐면 위험시설이 아주 정말 높은 것만 조사를 하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들 하다 보니까 수박 거달기식 형식적으로 안전진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안전 문제는 좀 철저하게 특히 구름다리나 흔들다리에서는 사고가 나면 거의 사망사고로 안 가겠습니까? 정말로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기준이 확보가 된 다음에 저는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도 올해부터는 이 시설물 안전과 관련한 법령이 강화가 돼서 기존 시설들부터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게 될 텐데요. 이것이 803 구름다리 사업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게 될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9월 10일부터 시설물 안전비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구름다리, 803 구름다리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일단 시민들의 입장은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률로 안정을 의무화시켰기 때문에 조금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언급하셨듯이 구름다리 같은 경우에는 3종 시설로 지정을 해야 1년에 2회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수 있거든요. 지정이 안 되면 1년에 한 차례 정도의 안전점검을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전국이 한 170개 정도에서 현재까지는 91개소를 3종 시설물으로 우선 지정하고 2021년까지는 25개소를 추가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특히 803 구름다리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가 연 2회 이상의 안전지인달을 하도록 하는 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여부도 아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 전에 안전점검을 최대한 제도를 해서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803 구름다리 현안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최종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권 교수께서 답변해 주시죠. 예산이 한 140억 원 정도 드는데요.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케이블카의 업체만 배를 불릴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이것이 대구 지역 경제 활성화로 갈 것인가 더불어서 시민과 주변 상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정말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으면 저는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은 입장이 처음에 하니까요. 이번에는 원점으로 제공도 해야 됩니다. 환경문제, 사업 수익성 문제, 정말 관광 주변 개발 문제 종합적으로 해서 제대로 된 어떤 평가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이제 백제화시키든지 추진하든지 이렇게 공론화를 한 다음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헬로우시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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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